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으웜 으아아isto 뭔가 굉장한 녀석인데요 앞에다가 무슨 발톱같은거 달라놓고 예 저걸 보호해야되는건가봐요 방패피시가 있는거 보니까 잠깐만 그러려면 나 나 군인으로 잠깐만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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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군인 한명만 오케이 자 빨리빨리 자 빨리가요 자 군인으로 저걸 보호해야되요 오우 잘싸워 좋아 자 비교비교비교비교 자 이런 이런 애들 어 저 땡크를 막을수가 없죠 자 비교비교비교비교 자 비교비교비교비교 어 얘를 보호해야되요 비교비교비교 그렇다고 내가 알렉스 머슬로 변하면은 애들 막 다 알아보고 나 두드려 그럴거 아냐 2 오우 야 야 그냥 대충 쏘면 민간인들은 안맞아 민간들이 안맞고 웬만하면은 안맞고요 예 적대부터 받는거 같아요 야 총총총 총 총 총이 일없으면 이 몸이라고 야 주먹으로써오 자 주먹 좋아 오오오 야 cau 왜왜왜야 이에 Dollar 야씨 파워가 얼마나 세면 한방이네 자자자자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콥터를 어... 이거 그러면 더 보호하기 쉬우려나? 아니 더 어렵겠다 가까이서 보호하죠 탱크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아 탱크가 나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원래 고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하고 온거잖아요? 내가 탱크를 보호하고 있어 탱크를 보호하기 앞에 누구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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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자자자자 탱크 주먹으로 때려 헌터 때려잡기 야 일로와봐 오! 저기 되게 많다 어어 어어 검모에 거미술 되게 많은데 자자자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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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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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돼 어어 헌터 달려간다 야 어디있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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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보여야돼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워오니까 힘드는고만 아유 오우 일로와류로와 오우 피하고 자 헌터가 아무리그래도 이 에 어이 야 야 너뭐하니? 야 너도 좀 거들어봐 총쏬고 대포쏬고 아니 니칫 보호하고 있는데 어 어 그래요? 아 아까 공격하던데? 자자자 피하고요 자 패대기 쳐야지 이리와 있자 패대기 피하 패대기 있자 유도선수도 아니고 헌터 유도선수 야 일로와 있자 야 그러지 이놈들아 야 그럴거야 이씨 오옹 오오오 오오 어 뭐야 아 내가파기했다 초태어스 공격 쓰면 안된다 초태어스 공격 쓰면 안된다 초타 공격성 안되요 나 얘네도 안맞을줄 알았지 다맞네요 야야야 이거 봐 차 하나 집어던졌다고 야 나 슈퍼솔저라니까 차 하나 집어던졌다고 애들이 인정사정없이 그냥 와 야 쟤네들 슈퍼솔저를 못들어봤나 에에 어 왜 이리와 왜 이리와 이리와 어? 멈췄나요? 자자자자자자 따라가 빨리 빨리 따라가 미키네 와서오세요 오오 야이 어디갔어 뭐해줘야 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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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얘들바 너무많아 너무많아 가까이 우주마 가까이 오지마!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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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마! 오오오 오오 야 야 야 야 야 공격하지마 자식아 오오오 야 잘간다 잘간다 그래 쭉쭉가 쭉쭉가 뒤는 나에게 맡겨 아이 아이 나한테 맡기라고 뒤는 자 해대기치고 어 쟤 호수하면은 근데 애들 알아보가지고 이거봐 파루단 알아봐 호수하면 이리와 이쪽에서 우리 승부를 가려보자 자아 으아 자 이쪽에서 승부를 가려보자 덤벨 어디지 덤벨 어디지 덤벨 어디지 덤벨 어디지 덤벨 어디지 왜 아까 그 기세는 어디갔나 무섭지? 이 채찍이 무섭지 채찍 무서울걸? 아야야야야야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채찍 무서울걸? 아프지 야 이 위로맞고 아래맞고 좌우로맞고 아주 그냥 아야야야야 뭐야 야 호수하려고 했는데 어 저저저 탱크가 지금 막 막 막 야 이리와 일리와 일리와 오오케 자아 아자아자아 야 채찍이 파워가 장난아니에요 야 너 뭐야 인마야 아 지금 내가 야 시간이 없어요 어우 벌써 여기까지 내려 올라왔어 아 나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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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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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탱크 피 빨리 자자자자자 빨리 아이 이 자식들은 야 너네를 도와주려고 하는거야 야 너희 안가니 아 근데 왜 안가 오오!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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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자자 아 그런가? 이거 내려야 되나? 가자 뭐야말던 어어어 오 고추장님 어서오세요 미케님 말씀하셨어요 오오오! 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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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너지 에너지 후 에너지 에너지 야야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나 내가 내 에너지가 지금 지금 어어어 나 지금 미치겠다 자자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여기 어디지? 아 땡긋하고 보고 갈꺼 나도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그걸 그거는 예 알아서 하십쇼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을 못들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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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어요? 일로와 자아 오케이 아 뭐야 넌 저걸 훅 쏴구요 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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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진짜아 으쌰 아 저거 저거 자꾸 땡클만 따라갈려구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야 누가 땡클만 따라가래 나는 보이지도 않냐 야 에너지 에너지 에너 땡클만 따라가죠 땡클만 따라가죠 야 우렁각시 역사를 정말 지대로하는데 우렁각시 역사를 정말 지대로하는데 우렁각시 어 쏴 준비하고 쏘세이 아니 잠깐만 야 야 아니 아니 야 야 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왜 왜 왜 자아아 아프지 체즈이 정말 좋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가부수의 능력을 납부지마라 이 엄청좋아요 가부수 에너지가 안 따라가 아휴 애 오오 야야야 야 탱-탱크 탱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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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가 이렇게 잠깐만요 얘까지 맞아서 탱크까지 맞아서 야 오우씨 야 아무리 내가 갑옷 입고있어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자자자 에너지 에너지 좋아 자 자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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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무한으로 나오는거 같애 왠지 자자 에너지 에너지 보충 자 맛있게 닦냐 좋아 야 아니 야 니들 왜그래 나 여깄어 인마 일루와 인마 저리로가 어? 야 아 자꾸 땡크 땡크업에서 싸우지 말자 야 일루와봐 나 여깄어 아유 그렇지 아유 그렇지 잘 따라온다 일어나 아 아 아 끈임없이 나오는데 애들이 아유아유아유아유 다행히 내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거 같애서 에너지가 지금 달다가 안달고 있는데 그래 얘가 더 이상 안가 야 진짜 저걸 내가 부..내가..내가 부쳐줄까? 이걸 내가 부쳐줄까? 얘가 원래 저거 부시는걸텐데 야 오오오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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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 저 땡크 저거 저거 어떻게해? 내가 내가 야 이거 내가 타면 안되니? 야 비겨봐 야 나도 땡크 타고 보호해야지 야 나도 땡크 타고 보호해야지 아 야 내가 탔는데 왜 피가 반땡이 됐어 야 탱크 속도봐라 나 땡크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최대거든요? 야하 oh 야이씨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 야 안그래? 야 지금 너무하지 않냐? 아니 땡클을 들쳐 무슨 부침개 뒤집어서 그냥 뒤집는게 어딨어 야 이마 그래 안그래 내가 부침개야? 땡클하고 땡클을 땡클 치고 말하는 게임이에요 땡클 땡클 라 부르지 말고 자동차를 자동차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임이지 어 잘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헌터 붙인게? 하하하하하 용납입니다 죄송해요 예 아 우리 소릴 돋네요 야야야 가자 가자 헌터야 자 아우 땡클 역시 세게 세요 예 땡클 세게 세요 확실히 파워완 좋아좋아좋아 최대한 터치 처리하고 있는데 자 자 총알이 지금 땡클 내구력이 맨 처음에 꽉 찬건줄 알았는데 반절밖에 안되가지고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오우 야야야 바로 앞에까지 왔어 나 참 잘 보호하고 있는거 같애 땡클 조정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자 이체중전물리 먼저 오세요 자 저거저거 내가 부수죠 그냥 어 내가 부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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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꾸떡도 안하잖아 아 탱크 저거 가만히 있어 후 그럼 버그을 넣었나? 아 아 이게 뭐 안움직여지는 버그는 이게 없을텐데 그럼 오우 얘다 얘다 얘를 죽여야된다 얘 얘 얘 얘 얘 얘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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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이다 이녀석이다 야 누군가 했다 나 누군가 했다 저 녀석이다 헌터 헌터 거치기 뭐치기 오 이 자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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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 우두머리 오 우두머리 두마리 살았어 아 나 미치겠다 어후 아이구 친구들 부르는거구나 쫓다고 아유 야이야 죽겠다 오오!! 죽어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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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땡크를 정말 조정을 잘해야 돼 자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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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탱크! 야이거! 야이거 만..만땅짜리 탱크! 제발! 피통만땅짜리! 오케이! 피통 바..어? 그것도 반땅짜리잖아? 피통이 반땅짜리 탱크야 다? 얘 잡기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 예.. 생각만큼 효과가 좋진 않아요. 게다가.. 저 녀석한테 못쓸거야. 자..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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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땡큐 타라가 땡큐 타라가 땡큐 타라가 야야야 왜이렇게 느려? 아 할 수 있죠? 하는데 어.. 아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바로 해가지고 뭐..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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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흡수하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따라오다가 쟤네들 얼마나 잘 따라오냐면 바로 꽁무니까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막.. 에너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막.. 잡고 흡수하고 막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흡수하고.. 흡수하고.. 아.. 다른 사람들한테 쉬운데 내가 안 쉬운 걸 수도 있어. 나 그냥 말했지만 쉬운 게임을 내가 잡으면 어려운 게임이 되거든? 오.. 야야야.. 아니 이거.. 야야.. 포탄.. 포탄.. 포.. 포.. 포탄 구멍 걸렸어. 툭.. 자 일단.. 자 헌터들 헌터들 헌터들부터 싹 다.. 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제.. 그.. 그 그.. 개.. 개.. 개 나을때까지 기대야되나봐. 개.. emp kindergarten 훤터 우두머리. 오오55555555!! 오오55555! 오오055555%!!! 탱크 터진다x2 탱크 터지면 안된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awarded Monte. 자 피하고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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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고 에너지 그게 아까 개 개 나올때까지 그 버티는건가봐요 아오 야 진짜 헌터들 야 먹지마 아이 너 말고 아이 왜 쟤 자를 자꾸 얘 얘 먹어야 되는데 얘 어디가 어디가 그치 이케린님 어서오세요 나 여깄다 기와 거시기에 신경쓰지마라 야 어이 개 신경쓰잖아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나 여깄어 아 저거 봐라 야 일로와 나 여깄다고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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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클 신경쓰지 말고 나한테 와 그렇지 아우 잘온다 오호 오호 날 때려 날 때려 차라리 탱 탱크는 내가 고쳐 못고친단 말이야 아우 진짜 몇마리가 동시에 덤비는거야 자아 쟤 죽이구요 오호 오호 야 우리 에너지 좀 나한테 좀 보상 좀 할까 보상 보상 에너지 에너지 야 에너지 내나봐 어어 오호 야 에너지 내놔 아 에너지 흡수해야되는데 나 알 데에에에 자 에너 좀 채우쇠 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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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쟤쟤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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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일단 던져서 있자 자 쟤는 때리는거보다 이거 던지는게 훨씬 더 좋은거 같아 자 자 힘을 두배로 증가시킨다는 모드를 쓰고요 자 자자 자자 자동차를 들어 자동차를 들고 자 피하고 던지고 자 자동차 들고 여기 장착 맞는 이유가 있었어 얘한테 던지라는거였어 야 좋아 야 야 도망가지마 나 지금 니가 필요해 자 아유 피했네 야 피하기 부자 피해요 자 야 이.. 힘 모아서 야아 제대로 맞았다 정통정통정통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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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너 말고 너 말고 쟤한테는 안통하죠 작기가 자오오오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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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에너지 자 아무나 집어 아니 군인 군인을 집어넣냐 왜 군인 에너지 별로 안찾는거 가까이 있는 애 아이 감염자들이 안찍혀 좋아 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에너지를 채워야되요 자 피하고 아이유 자 아이 야 좀 조금만 조금만 회복하면 안 될거에요? 좀만 자 더쪽 오요 오오!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좀만 빨리 아이구 진짜 진짜 좀만 좀만 야 좀만 시간 2초만 아우 나 참 땡크 아아아아 세번째에요 점점 지치고 있어요 아우 피가 반피야 왜 탱크가 만피면은 정말 싸울만할텐데 탱크가 반피야 반피 스프 아 이제 이츠 이번엔 꼭 성공해야되는데 아까는 거의 성공했어요 아까는 거의 성공까지 했는데 이거 뭐야 야 땡크 벌써부터 아우씨 아 나 두번에 실패했어 세번째야 벌써 그 네번짼가? 아휴 모르겠다 세번째지 네번짼지로 일로 왔마 탱크 공격하지마 자 이 탱크를 가지고 제일 잘 정말 컨트롤 잘 해야돼요 자 다다다 다다다다 좋아요 자 자 자 자 탱크를 정말 잘 조종해야돼 조종을 정말 잘해서 자 자 자 자 제가 잘 맞으면 세방이거든 조종을 잘해야돼요 자 자 자 자 짜잘한거 생겼지말고 해골 모습만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오오오 좋아 어우 아주 잘하고있어 근데 에너지가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자자자 해골해골해골 자 가까이 오기전에 두 발을 맞추면돼 무조건 에너지금 거의 다달아서 애가 움찔거려 좋아 자 이제 나올거 같은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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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상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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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uckle 제휴드님 먼저 방패로 바꾸자 아 속도가 안돼 너무 느려 저거 암호는 자 자 던지구요 야 너 말고 너 말고 너 뭐야 아니 너 야 너 던져 오오 야 일로와 땡크 공격하지마 괜찮아요 얘 들려주는거 들려주시는건만해도 어디에요 오오 아 왜 이상한일을 계속 하핰 진짜 내 맘대로 되지않아 조종이 내 맘대로 내 맘같지않아 자 던지구요 오케이 던지구요 어 자 거의다 죽였어 죽인거같은데 한번더 아니야 너 비쌰 오오오 야 오케이 오케이 통과 일단 자 다시 변하구요 자 다시 변하구요 어 아 그래요? 예 아이 그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음 괜찮아괜찮 자 빵야 자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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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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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거짓 금데 제 탱크 에너지가 별로없어 서바 흐ㅜㅜ 야 오오오오오옵 잘한다 잘한다 이따 이따 야 주먹마슬바라 아이구 난 탱크 따라가야지 왜 깜짝이야. 여기 어디가냐..오오오오오옹 야.. 일루와.. 업어치기 글리..어..어..어버..오오오오우 야 땡금따금따금따금따금따 야.. 자 업어치기 자 업어치기 자 업어치기 자 땡크 없나? 아 땡크 없나 땡크? 아 내가 땡크 탔으면 좋겠는데? 아 땡크 탔으면 좋겠어요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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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는 아주 그냥 걸릴 짝이 되갖고 코어 하이브에서 다 날 구출하래 자 자 구출구출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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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흡수 흡수 기하폭탄 저거를 폭탄 태클을 자자자자 보호해야 되는데요 저거 애들이 지금 잘 보호하고 있어요 나름 나름 잘 보호하고 있어 퍼즐게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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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잼있어요 저거 어어 야 야 뜯지마 야 풍목마시죠 자 업어치기 오우 피하고요 업 업어치기 야야야 야 그쪽으로는 가지마 기어탱크한테로 가지마 기어탱크한테로 가지마 자 업어치기 예 말씀하세요 자 업어치기 업어치기 자 일어난거 다시 업어치기 어우 다크소울 좀 너무 악평이 많아가지고 약간 고민되더라구요 너무 평가가 저평가더라구요 자 탱크피가 아유 몇번을 뒤집어 뒤집어 까야되는거야 이거 오우 참 아유 몇번을 뒤집어 뒤집어야되지 이거 자 흡수 자 흡수 자 에너지 자 블레이드 어 블레이드인데 변하고 어 블레이드 안변해 어 블레이드 능력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앞으로 가면서 쓸고 나가는게 없지 그게 써야지 편한데 블레이드는 앞으로 가면서 쑥쑥쑥 쓸고 나가는게 있거든요 블레이드 야 오오 오 겁나게 때리는데 이자식이 야 누가 없게 때리래 아프지 으깠 오오오오 오오 Globe 오오 오오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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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ations 에너지 자 에너지 여기 자 뒤집고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어휴 아휴 아퍼 어? 아직 아직 그 에너지가 덜 달았나 보네? 덜 달았네 일로와 임마 자 흡수하구요 에너지 자 그래도 잘 지켰어요 오케이 어 뭐야 이건 저 저거 또 죽여야되나? 그건 죽일 수 있나? 오오오오오오오 탱크로 들어가래 자 탱크로 들어가자 여기다 거지가 됐는데 근데 오오오오오 오호오오 하하하하하하 야 이번 미션 재밌다 야 이번 미션 재밌다 다 다음지역으로 내가 몰고 가는거야 진짜 와 이제야 이제야 좀 편하게 가겠네 으이잇 어 저게뭐야 이이... 코어하이브래요 이게 특수탱크인가 봐 핀은 밤땡이 샀는데 자 길을 만들어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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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만들어 앞에서 왈쩡거리면은 오오오오오오 자, 오케이 오,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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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가 뭐냐 어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 다 막았어 오 이쪽으로 가야되는건가봐 오오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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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아 예, 폭팔력이 아주 그냥 근데 이 앞으로 가야되나봐 뒤쪽으로는 지금 조진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야, 한방이에요 한방이에요 한방 야, 시민들이 없으니 시민 희생자가 안나온다, 아직 시민들이 없으니 시민들 위에서 빨간게 올거같은데 보금님 어서오세요 아, 내가 지금 유튜브가 안들어가가지고 참 걱정이 되네 오늘 올릴수 있으려나 무슨 500인터널 뭐 에러라고 뜨면서 그게 안되던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자 자 어어 오케이 자, 미션 완료 자 야, 이번 판은 되게 재밌어요 시민 희생자가 1165명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다 잠시만요 아니다 잠시만요 안되는구나 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야! 입에서! 잠시만요